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엄마의 1분 기도 호풀이다 지음 생명의 말씀사 공경의 본보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예수님, 저를 존경받을 만한 어머니로 빚어주소서 제가 제 아이들에게 저를 공경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진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인생을 살 수는 있습니다. 아이들을 경건하게 양육하기로 다짐합니다. 아이들의 아빠인 제 남편 그리고 친정과 시댁 부모님을 향한 제 말과 행동이 본받을 만하고 너그럽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제 아이들이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계명이 지켜지고 있음을 목격할 테니까요. 주님께서는 저의 인생, 제 아이들의 인생 그리고 주님의 모든 자녀가 삶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주님은 존경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자비롭고 은혜 넘치고 후이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라고 독려하면서 매일 이것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